안녕하세요. 가방 오래 걸리네. 그만 침척 걸려. 그만 침척 걸려. 태어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역시 아이디케이드. 역시 아이디케이드. 역시 아이디케이드은 정말 성흐론 팀이랍니다. 성흐론 팀 고마워. 고마워. conventionally. 능믹. 오오. 이거 미루야 채용으로. 모아. 소연. 가사님. 사랑해요. 쉽게 잘해요. 가사님. ㄴㄴㅓ ㄴㄴㅓ Well it was fired enough like Like putting a bunch of.. Leona! 무슨 entire shoulders? Stand up! What? Hey might try to.. We'll change my tie of couldn't do it 의지 hydraulics 의지 그냥 한국은 아니잖아요. 말도 안하는 거지. 어쨌든 여기 눈을 해줘. 첫 춤, 첫 춤. 학습병이 아니라 빨리 오는 타입이라서. 한국 아닌 모습은. 나 비둘기잖아, 별로. 평화의 상징. 싸우는 곡을 안 좋아해. 비둘기는 이만 인터뷰하러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